그런 머니 그런 파워 그만 따따따 따라가다 어른들이 환해 보여 그들은 정말 행복하지 않아 기쁜 일이 멋진 일이 세계는 점점점 안 되나 그런 머니 그런 파워 우리는 관심도 끊어버린 이제 오래오래 모르는 좀 해보고 싶은데 그냥 하고 말지 고민 고민하다가 어른이 되면 후회 만들 텐데 점점 더 좋은 걸 그런 것 같은 사람 나의 꿈을 믿기 난...